자전거로 여기까지 왔네 가까운 줄 알아든지 아 여기 자전거 봐 여기가 무슨 놀이 중국이야? 여기 태국이야? 자전거 존나 많아 사람 존나 많네 오늘 여기 마트리 한다고 해서 왔거든 좀 이따가 좀 가보자 이거 보여? 사람 존나 많네 진짜 와 내가 지금 겁나 배고픈데 와 이거 기다려서 먹어야 되냐 나 이거 그냥 사람이 많은 줄 알거든?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아 줄 서 있는 거야 줄 서 있는 거 참 줄 서는 거 좋아해 그치? 응 아 아 아 여긴 그나마 사람 적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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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아 아 아 HAVE 아 아 že ». 프라이저 야을요? 앗! 나가면 안 되네 해봐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거는 버리고 있어야지 그래, 안 돼 지금 돌아왔어 거기서 1개 받으면 좋겠어 1개 찍어 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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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많아 뭔 소리 사람들이 진짜 나 여기 왜 왔을까 더워 죽겠는데 아 아 그래도 마스크 쓰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와 사람이 점점 많아지네 점점 많아져 몇 마리야 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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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다 끝난 건 아닌데 볼 만큼 봤으니까 뭐 아 사람들 다 빠지기 전에 빨빨리 도망가야지 그게 정답이지 후우 많이 타한다 우와 됐지? 저 끝까지 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사람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이럴때 빨리 도망가는게 산책이야 이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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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 아니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 빨리 지내하자 와 이쁘긴 하네 이쁘긴 하네 이쁘긴 하네 아 이만 이쁘긴 하네 아 마마 차림 나 이거 타고 또 집까지 가야해 또 다르네 하 이쁘긴 하네 이쁘긴 하네 이쁘긴 하네 이쁘긴 하네 이쁘긴 하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일본 생활 있으면은 남기도록 할게 낚시하려고 했는데 또 태풍 온다네 언제쯤 낚시하는 영상 올릴 수 있을까 발 핀거 봐 사람 엄청 많네 더워